서클을 만약에 탑에서 뭔가를 또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께를 주고 싶을 때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주시면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건보를 이용해서 두께를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두께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치수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50만큼 두께가 생기죠. 하지만 뚜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뚜껑을 막는 명령어는 Solid Tool에 있는 Cap Planner Hall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열려있는 구멍을 막아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뚜껑이 막히게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플래더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면 좌표. 평면 형태의 뚜껑이어야지만 막힌다 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F10을 눌러서 제가 포인트를 좀 변형을 해 볼게요. 포인트를 좀 올려야 되겠는데요. 그럼 제가 Surface Tool에 가서 Rebuild Surface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좀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살짝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평면이 아니죠. 아래쪽은 평면형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뚜껑이 막혀요. 하지만 여기는 뚜껑이 안 막힙니다. 그래서 Solid Tool에 가서 다시 Cap Planner Hall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면이 막히게 됩니다. 그럼 여기 위에는 어떻게 막나요. 이런 거는 아직은 설명할 때는 아니지만 그 Surface Tool에 있는 그 패치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데 좀 많이 부풀어 올랐죠.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두께를 주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이미지를 불러와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구글에서 픽토그램이라는 디자인이라는 글자를 써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요. 이거를 그려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한번 몇 가지만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저장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재미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장을 이렇게 합니다. 네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로 와서 이제 사진을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어 탑에서 한번 불러 볼게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어 지금 여기 화면 상에는 없지만요. 자 여기서 이 메인 스탠다드 툴바가 되겠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 거기에 쇼 툴바가 있어요. 거기에 백그라운드 비트맵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어 백그라운드 비트맵이라는 그 툴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백그라운드 비트맵을 눌러서 사진을 불러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저장했던 요 이미지를 어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불러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그리드가 방해를 하잖아요. 요때 F7을 눌러주시면은 그리드가 사라집니다. 뭐라구요? F7 키보드에 그 F7 커서를 눌러주시면 키캡을 눌러주시면 펑션키 사라지게 됩니다. F하고 7이 아니라 F7 펑션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를 잠시도 숨길 수도 있겠죠. 숨길 때는 하이드 백그라운드 클릭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쇼 백그라운드 그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지우고 싶으면은 리무브 백그라운드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언두가 안되요. 컨트롤 Z를 눌러도 절대로 그 언두가 안되기 때문에 절대로 언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번 지우면은 언두가 안되요. 다시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와 주시고요. 스케일을 적용을 하시려면 요게 Move잖아요. Move는 이동하는 겁니다. 엔터 치고 이동 엔터 치고 Move 엔터 대신 오른쪽 버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스케일은 클릭 클릭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을 해서 스케일을 키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lign Background Bitmap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요거는 다른 예제할 때 설명을 해드릴께요. 지금 여기서는 요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기에 맞춰서 그리는 법을 설명을 해드릴께요. 요거는 좀 까다롭게 생겼는데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Grid Snap을 끄겠습니다. Grid Snap을 끄고 요거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클을 꺼내야 되겠죠. 자 서클 툴바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보면은 다이아메터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자 끝에 그려오는데 색상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선이 안보이잖아요. 아 좀 이제 또 복잡해지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럼 현재 디폴트 레이어는 어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포토샵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폴트의 이 컬러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컬러로 노란색은 쓰지 마시고요. 노란색을 뺀 나머지의 색상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게 아무래도 요런 색이 되겠죠. 색을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은 요렇게 정확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림을 대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계단 현상 때문에 물론 도면의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기 좀 어려울 거에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에 그 또 원을 하나 또 그려야 되잖아요. 자 다시 또 센터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스냅에 있는 센터를 켭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여기서 갖다 놓는게 아니라 이 서클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은요. 센터라는 스냅이 걸려요. 거기다가 원을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요. 그럼 아까 우리 배웠던 옵셋이 있었죠. 옵셋 그렇죠? 그래서 옵셋을 이용해서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치수를 입력을 해서 0.5 네 좀 복잡하죠? 네 0.1 0.5 0.5 0.3 0.6 0.8 네 한 0.8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리셔도 돼요. 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각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각형을 꺼내시는데 또 가운데서부터 또 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어 센터를 클릭을 합니다. 물론 사각형 출발을 미리 꺼내놓고 센터에서 출발하는 사각형을 클릭하셔도 되겠죠. 네. 클릭.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센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이 서클 두 개 이렇게 아무데나 올려주시면 센터가 잡힙니다. 그때 네. 이런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이 좀 안 맞는데 네. 그럼 요거를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 복사는 그 아까 우리 건보를 이용해서 이미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로테이트를 90도로 그 다음에 45도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돌려주게 되면요.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복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사는 알트가 복사해요. 무조건 네. 기즈볼 건보를에서는 그래서 어 알트를 눌러주시고요.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돌아가죠. 요때 시프트 키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요거를 또 이쪽에다가 또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알트를 눌러주시고 예.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이 아크에다가 클릭 알트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45도가 됐든 예. 마이너스 45가 됐든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예. 45가 됐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시 또 알트키를 눌러주고 아 여기 아크 형태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5 예. 그래서 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트림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 지금 뒤에 사진 때문에 작업하기 좀 까다롭잖아요. 그럼 아까 배웠던 하이드, 백그라운드, 비트맵. 네. 그렇게 해서 어 트림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여기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다 된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엔터 요런거는 그냥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체를 잡고 조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나의 커브가 되는거죠. 이렇게. 요거는 어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요거는 되지만 이 서클과는 얘는 다른 커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순 없어요. 네. 그리고 다시 어 쇼 백그라운드, 비트맵. 마우스 오른쪽. 요거를 어 이쪽으로 알트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프트키를 누르고 요렇게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또 여기도 알트키를 눌러서 요걸로 해볼까요. 복사. 네. 그리고 시프트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하이드. 요렇게 되겠죠. 네. 조금 옮겨 볼게요. 그래서 전체를 잡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surface 툴에 있는 두께 주는 명령어가 요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어 주면 되겠습니다. 양방향을 끌게요. 솔리드 예스. 어 위쪽으로 한 칸만 줘볼까요. 그리드 스냅을 어 너무 적은 그러면 0.5 정도 줘볼게요. 클릭. 네. 다음과 같이 네. 어 아이콘 예. 또는 뭐 픽토그램이 완성이 되는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보트 형태가 있는데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것도 재미있는데요. 요. 자. 레탱글을 이용해서 여기다 그리시는데 자. 그리드 스냅을 일단 끕니다. 그리고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어 한쪽을 만들어서 미러를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어라운드 커브라는게 있어요. 사각형을 그릴 때 어라운드 커브는 아 아 죄송합니다. 네. 라운드가 있어요. 라운드. 네. 라운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듯 사용하는게 라운드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끝부분을 둥글게 줄 수가 있구요. 물론 치수를 넣어서 둥글게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거는 이 사진을 에 대한 사진을 보고 이제 모델링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요하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네. 네. 대충 감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구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 라운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미 라운드를 못했어요. 그럴 때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돼요. 미리 눌러주셔도 되고 하는 도중에 눌러주셔도 돼요. 라운드를 클릭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예. 공면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도 똑같죠. 네. 여기도 클릭을 하고 여기다 라운드를 체크를 하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운드 처리. 그쵸? 네.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레탱글을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도 자. 레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그럼 여기는 뭔가요. 아크를 그려야 되겠네요. 그쵸? 네. 물론 써클을 그리셔도 되는데 네. 요걸 한번 해볼까요? 클릭. 클릭. 자. 여기는 탄젠트가 붙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구요.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또 없죠. 여기는. 그렇죠? 예. 만들어 낼 수가 또 없습니다. 네. 도저히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아크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브 툴에 가면은 요기 이 두 번째 거 요걸 사용하시면 돼요. 네. 클릭. 그래서 엔드 스냅 잡구요. 자. 여기를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 안 잡히죠. 여기는 니어라는 스냅이 있어요. 니어라는 거는 근처점인데 그래서 니어를 어 켜주시구요. 클릭. 그 다음에 아크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트림. 잘라주고 다시 조인.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구요. 네. 서클을 두 개를 그려서 라인을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예. 여기는 다이아메터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대충 그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물론 센터 스냅을 켜서 예. 하셔도 돼요. 센터를 키고 네. 센터. 니어를 꺼야 되겠네요. 센터를 잡고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다가 네. 라인. 그렇죠? 라인을 센터로 출발하는 라인을 그리시면 됩니다. 음. 네. 가운데에서 출발하고 싶으면 뭐 또 여기 옵션에 들어가면은요. 있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라인 옵션에 세 번째 미드 포인트로부터 그리는 라인이 있습니다. 요걸 사용하셔도 돼요. 그냥 라인을 그려서 옮겨셔도 되는데 클릭을 하고 센터 잡고 가운데에서부터 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냥 아까 폴리라인으로 그냥 하신다면은 그냥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네. 그려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요거를 이렇게 옮기시고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보다는 요 방법을 한번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센터 잡고 클릭 아. 여기 어디갔죠? 어디갔지? 네. 다시 그릴게요. 네. 지워졌네요. 네. 이렇게 다 잡고 그 다음에 트림 그쵸?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조인 네. 그러면 하나의 커브가 됩니다. 네. 나머지는 뭐 금방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어..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 자. 그리고 어.. 그림을 잠시 하이드를 아.. 원이 있네요. 네. 여기도 다이아메터를 이용해서 네. 원을 그려주고요. 어.. 뭐 복사를 하시려면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돼요. 근데 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복사를 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잠시 하이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 다 잡아주고요. 어.. 미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미러는 어.. 트랜스폰 툴에 가보면은 아.. 여기 보면 이제 미러가 있어요. 그래서 미러를 이용하시는데 여기 센터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이 센터는 중간점이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스냅에 있는 미드 그쵸. 중간점 미드를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은 미드가 잡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보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요 가로 안에 카피가 예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주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다시 사진을 불러오고 어.. 센터가 아니네요. 네.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그쵸. Shift 키를 눌러서 대충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 선택을 해서 서피스 툴에 있는 Extrude 그 다음에 Solid Yes 0점으로 그냥 똑같이 줄게요. 엔터 색상이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레이어의 컬러를 블랙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이어 컬러는 완성이 되고 나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재질에 가서 색을 바꿔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픽토그램 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로고 예. 그런 것들을 불러와서 예. 작업을 하시면 상당히 재미있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좀 요거만 하나 더 해보고 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 아 이걸 기준으로 안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안쪽으로 예. 이렇게 써클을 그렸고요. 자 또 그려주시고 여기도 또 써클 자 잠시 여기 디스웨블을 끌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충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음 옵셋을 줘야 되겠죠. 옵셋. 그렇죠. 커브 틀에 가서 옵셋 0.3 네. 0.3 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0.3 0.3 0.3 0.3 네. 그리고 전체를 잡고 트림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음 여기에 어 한번 해볼께요. 일단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은 윈도우 기능이구요. 마우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점선이 보이죠. 요게 바로 크로싱이라 그래요. 크로싱.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왼쪽 방향으로 해주시면 요렇게 어 점선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해서 지워 주시면은 어 이렇게 빨리 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잘라야 되겠네요. 네. 엔터를 치구요. 라인을 어 또 추가를 또 해야 되겠네요. 그쵸. 네. 또 라인을 어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모드가 라인으로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라인 라인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어 어 여기를 눈을 지금 제가 살짝 감고 있는데 어 여기를 좀 자를까요. 그냥. 네. 정확하지가 않은데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그대로 갈게요. 자. 트림 아 여기에 다 잡으셔야 됩니다. 네. 다 잡고서 트림을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잠시 이미지를 숨겨 주도록 할게요. 다시 트림 네. 이렇게 되는거죠. 원래 요것도 있는거 같은데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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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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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드 4 다 됐습니다 또 요것도 다 잡아주고 어 익스트로드 를 적용을 해 주면 되겠죠 똑같이 아 솔리드 예스 0.5 엔터 이렇게 해서 요것도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아 1시간 넘게 아 그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전에 제가 그 올렸던 그 내용을 좀 많이 다를 거에요 이번에는 요런식으로 한번 커브를 이용해서 그 픽토그램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그동안 라이노를 배웠던 분들도 요거를 또 통해서 한번 기초를 다져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처음 배우는 분들도 계시니까 요 강의 내용을 좀 보시고 라이노의 어떤 실력을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레이어의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쉐이드모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미지는 같이 저장이 되요 그래서 요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서 하면 안되고 지금 우리가 탑에서 사진을 불러왔기 때문에 탑에서만 작동이 되요 그래서 쇼를 해주시고 지우시려면은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완벽하게 지워지고 어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는 따로 저장이 되지 않지만 이미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저장을 하시면 이미지까지 같이 저장이 됩니다 예 참고하시구요 지금까지 그 라이노 기초 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 라인을 그리는 법 그쵸 이 라인과 그 다음에 곡선을 그리는 법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서클 렛팅글 그 다음에 커브 툴에 있는 옵셋 커브 그 다음에 두께를 주는 명령어 그 익스터 트루도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쉐이드모드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컬러 바꾸는 법 그 다음에 오스냅 그 다음에 건볼 예 등에 대해서 어 기초적으로 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다음에도 에 좀 이거보다 조금 더 위에 그것도 강좌 내용을 가지고 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또 본 영상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